뜬금없이 건담입니다 msa 001 exs 건담입니다 통칭 s 건담으로 부르는데 뒤에 부스터팩이 붙어있는 중장갑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덩치를 좀 키운 형태의 건담인데 이건 뭐 애니아는 되지 않고 소설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좀 육중하고 뭔가 덩치 있어 보이는 건담 디자인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전부터 하나 만들어 봤으면 했던 킷입니다 좀 더 큰 사이즈로 비슷한 형태의 딥 스트라이크도 나와있고 또 워낙 애니아는 안됐지만 디자인 때문에 나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녀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도 비싸고 상당히 큰 크기의 불 지만 나름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sf라 전체적인 디테일 설명은 그냥 넘어가고 예전에 작업을 하셨던 분들 보면 허벅지 쪽을 좀 늘려서 기럭지를 더 키워서 작업을 하셨던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저도 하게 되면 허벅지 쪽에 버플러판을 추가를 해서 키를 좀 더 키우고 볼륨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작업은 못할 것 같고 또 그냥 요렇게 간단히 열어보는 수준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